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일특징주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매매됐던 주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주말에는 환율이 상당히 안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매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또 1119억을 팔았군요. 정말 많이 팝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471억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는 대체로 지금 ETF 매수가 많았네요. ETF 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S나 셀트리온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 기록된 종목들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매매를 좀 보면 기관 투자가들은 또 매도에 대체로 ETF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급반등을 하니까 인버스 인버스 쪽 저기 매도가 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권에 계신 분들 주로 매매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250억 쓴 매수했고요. 삼성전기도 많이 샀네요. 230억 카카오 200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도 200억 넷마블은 161억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돌았으니까 매매했던 종목들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마블 넷마블부터 볼 텐데요. 넷마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좀 뭔가 안정성을 보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이죠. 삼성바이오로직 지금 뭐 바닥에서 급반등하니까 기술적인 포인트를 노려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기술적 포인트를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두 번째로 많이 산 것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도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포인트. 결국은 이제 매매가 빠르신 분들이 많아요. 매매가 빠르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제일 위에 있지만 1등은 아니에요. ETF가 1등을 보였으니까.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ETF매매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냥 일반 종목들 중에서는 두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한진칼, 셀트리온까지 매매가 좀 주로 많이 있던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이 이 정도 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1조 한 3, 4천 정도 될까요? 지금 뭐 거래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젠텍, 랩지노믹스, SV인베스트먼트, 오상자일, 톱텍 이런 정도까지 매매가 많이 된 종목입니다. 결국은 매매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런 종목들을 꼭 좀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